빨리라 그 상대는 제인아 후회하게 해드리지 등 뒤를 조심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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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일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법사상대로 거의 실패야.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으 흠 흠 저 상대를 못 찌릴 때가 너무 많았나? 좋은 해결되는데? 도적이 이제 데미지를 줄 수 있는 방법이 누구를 찾는 거? 그래도 이건 좋네요 많이 볼 비전도 없지? 신경쓰기 괜찮은정도로 맞죠? 이야 영구 뺐다 배 벌려 배 좀 비워야지 극단적이죠? 야 저게 나와..잠깐만 혼란한데요 못 잡니? 감사합니다 다행이다 야 안되는데 합포차례죠 그림잡아 이렇게 선에서 죽음을 찾아야 되겠다 한 번 더 내놔 나는 솜씨 좋은 용병들을 찾고 있지 오우 나이스 이게 죽음 이게 복사 이걸로 선 뻐기다가 10만화 되면 끝내면 되겠다 근데 상대에 피가 별로 없어 근데 상대에 피가 별로 없어 5에다가 6댐 16댐 고다르네 반하가 안되고 살짝 돌아가야 되겠다 살짝 돌아가야 되겠다 살짝 돌아가야 되겠다 영능으로 때려놓는 것도 괜찮긴 한데 영능으로 때려놓는 것도 괜찮긴 한데 다음전에 이거 되니까 저는 주공 3이라서 12댐 6댐 6댐 12댐 19댐 마옥 차단 많아 없으면 비밀만 걸지마 사기야 비밀만 걸지마 얼음 보호막일수도 있잖아 흠 흠 먹으러 베를нев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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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만났네? 아 왜 도적이래? 도적은 처음 만난다고 그러네 도적 미루전에서 매복 그다지 쓸만하지 않아 이걸 쓰네? 변화 수법 네옥부터 걸까? 동전 상대가 후턴이라 슬만하다 싶었는데 거겠지? 비밀은 안 나오면 찾으면 돼 칼잡이 강도 이번에 핵심으로 들어온 다음에 한 번도 안 써봤거든요 그런데 괜찮을 수도 있겠나? 함정 카드가 많이 없어져가지고 이건 어쩔 수가 없는데? 하나를 그냥 받쳐야 되겠네 템포 하나를 포보드 자, 안 써떠 강릉 음 끝 이거 좀 낭비 아닌가? 이거는 거수자가 있다는 거네 그러면? 다운 턴에 4개탄 그런 거겠네요 낭비라고 할 이유가 그거밖에 없어 거수자 이거 말고 딱히 연계할 게 없었으니까 여기서 한 번 펜저스윙이 강하겠다 퀴펜저스 살죠? 불릴까봐 미리 쳐놓은거 또 그거? 터로우의 몫이 좋네 아까 손패가 많이 부족했으니까 드로우 쪽으로 갑니다 저 덱은 알렉.. 쓰는데 그냥 초반 하수인을 이렇게 구성한 거겠지? 알렉타눅이지? 뭘 패갈리 되려나? 또 올라오고 하면 안되는데 이거 경고 하나 더?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좋았어 저 비밀이 무엇이냐 나는 궁금하다 거울쌍? 그거네? 이거네요 끝났네 아니지? 1이 모자르네 어떻게 손에 딜카드밖에 없냐 좋지만 이거 안얼렸으면 킬각이 없구나 아 이게 킬각 보기가 되게 어려워 ㅋㅋㅋㅋ 주공에 따라서 이게 계속 갈리고 파악하기가 어렵네 눈으로 보수로 쭈는 것도 그렇고 나보다 들어오는 내장 더 부졌네 나보다 들어오는 내장 더 부졌네 다 바꿔볼까 카나르 나왔으면 좋겠는데 야아 벌써 나오면 어떡해 영양 영양 지금 딱 눈으로 나오면 좋았는데 지금 딱 드로우가 딸릴 예정이니 이를 갖고 갈게 드로우가 딸 예정이니 드로우가 딸 예정이니 이를 갖고 갈게 데뷔 조정 드로우가 딸에요 업차단 좋지요 똑같아 한 장 더? 아니 이랩 많네? 딜 카드는 다 손에 있어서 여기 하나 빼고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이번 단에 빔을 걸어놓고 한순히 나오면 나는 공봉잡이를 찾아가지고 비통으로 찾아가지고 내든지 아니면 카자쿠스를 찾든지 해야지 아무것도 안했네 문어 문어 수법 문어 수법 하나랑 문어 하나랑 이렇게 해야지 비밀 든든하다 자 이거때문에 쓰는거구나 이거 줄여 놓을게요 이거 다 딕하더라 용이 있어요 웹은 태워도 패는 못 태우니까 괜찮을때 바로 여기 조금 쎄네 나 이제 비밀 없는데 이거 안 놓을까요? 집통수 조심해 하나를 다 뽑았다 이러면 염구질 않으네 다음 푼에 카자쿠스 내고 푸단턴의 킬갈을 보면 됩니다 10마나가 되어야지 아주 좋아 이거 죽음 살찌면 30빌 나오기에 안 나왔네 한번더 탁한 일격이지 잠깐만요 그냥 킬감 나나 나는 것 같은데 이거 안해도 6 12 18 24 20 30 40 40 40 40 40 40 40 40 비행기 한글자막 by 한효정